안녕하십니까 아재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유료 광고를 하나 따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제 앞에는 P90 플러스 얼마 전에 마루이에서 출시한 P90의 신형 버전이 되겠죠. 신형 버전을 제가 직구를 했습니다. 직구를 했고 받았지는 조금 됐어요. 받았지는 조금 됐는데 제가 요즘 1위는 바빠서 리뷰를 못 올리고 있는데 이 리뷰를 진행을 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유료 광고입니다. 이 제품은 일본에서 제가 직구를 했고 일본 오사카 에어소프트에서 직구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조금 이렇게 궁금했던 덤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짧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할게요. 제품 리뷰는 다음에 영상으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라서 기대를 하시고 제품을 좀 치워놓고 오사카 에어소프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에어소프트 유저들이 직구를 많이 해요. 실제로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들을 직구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시간적으로나 내가 능력이 돼서 직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한 금액 또는 비슷한 금액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비교를 해보고 직구를 하는 금액이나 국내에서 사용하는 금액이나 차이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국내에서 사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사는 거랑 해외 직구하는 사는 거랑 시간적으로나 이런 비용을 다 산정을 했을 때 가격 차이가 크지가 않다라고 하면 저는 국내에서 대부분 사는 편이에요. 그 점을 참고하고 이야기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사카 에어소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오사카 일본의 오사카에 위치한 에어소프트 샵인데 국내 에어소프트 유주들에게 직구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정 댓금란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많이 리뉴얼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제품 P90도 제가 오사카 에어소프트에서 직구 형태로 지원을 좀 받았죠. 받았으면서 이렇게 직구를 하고 총포협을 갔다 와서 받게 된 제품이고요. 실제로 제 진성 구독자분들은 아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여름에 오사카에 가서 밀리스타님을 뵙고 와온 적이 있죠. 그 영상. 사실 그때 밀리스타님 뵌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제가 오사카 에어소프트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가서 사장님을 뵙고 이야기를 하고 매장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하는 것은 오사카 에어소프트는 일본에 있는 정식 법인이에요. 법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본 분의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대표가 일본 분으로 되어 있고 그분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국적은 일본 분인데 한국 분이세요. 한국 여자 사장님이세요. 그런데 일본 분하고 결혼을 해서 일본에 사신 지 20년이 넘으신 분이고요. 그 분이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리고 종종 또 일본에 놀러가서 매장에 방문해서 인사를 드리기로 했고 보통 오사카 에어소프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전에는 현금 결제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보면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가 다 됩니다. 다만 현금 결제를 하게 되면 일본에 있는 오사카 에어소프트 일본 계좌로 송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일본 계좌인데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한국에서 카드 결제하듯이 결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 결제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된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문을 해서 카드 결제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댓글에 달아드리면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제가 들었지만 직접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응대는 한국 분이 하시기 때문에 메일을 통해서 응대를 하시면 되고 또 오사카 에어소프트가 인스타가 있습니다. 인스타 계정이 있는데 인스타 DM을 통해서도 대화가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DM보다는 메일로 주시는 게 훨씬 빠른 질문이나 진행이 가능하니까 참고를 하시고 오늘은 제가 오사카 에어소프트에서 일본에서 직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나왔습니다. 직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제품 구매하고 결제하기 눌러서 카드 결제하면은 알아서 보내주십니다. 한국법에 맞게 칼라파트 파워브레이크 장착해서 보내주시고요. 또 하나가 두 개 나눠서 보내주시기도 한다고 하니까 그 점은 고객 사정에 맞춰서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불안감. 이것도 먹태하는 회사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제가 보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발언을 하면 안되겠다. 아무튼 사장님하고 친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보증하니 많이 모르잖아요. 사람일이라는 걸 하지만 제가 직접 가서 뵙고 그분을 얘기를 했고 또 에어소프트건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는 국내에 있는 이아비 팩토리를 통해서 AS가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일본에서 마루이 차세대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직구를 하실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샵 말고 또 오사카 에어소프트라는 곳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오사카 건설 사장님하고 분명히 얘기를 한 부분은 총에 트러블이 생겨서 부품을 구매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부산에 있는 이아비 팩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부품 구매에 가이드를 준다라고 하시니까 그 점도 참고하면 조금 더 좋은 유저들 입장에서는 조금 편의가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가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게 오사카 에어소프트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제품이 아니더라도 일본에 파는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 구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구해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못 구하는 제품들 홈페이지 없다 이런 것들 아니면 일본 옥션에 있는 제품인데 이걸 사서 좀 보내줄 수 없냐? 라고 하면 그냥 연락드리면 구할 수 있는 선에서 무조건 구해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다만 수수료가 좀 붙겠죠. 그거는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바로 P90 리뷰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